구례 화엄사가 동헌당 태현대종사 열반 40주기 추모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18일 각황전에서 동헌대종사 생전법문청취로 시작된 달해제는 종고스님의 행장 속에 헌양과 헌다, 반야심경봉독, 헌화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화엄사 주지 덕문스님은 동헌대종사의 뜻을 이어 수행정진하고 화합하자며 스님의 뜻을 강조했습니다. 동헌스님은 1918년 용성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일제에 맞서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펼치다, 귀국 후 화엄사 조실 등으로 후학을 양성하다 1983년 구층함에서 재납 88세, 범납 66세로 열반에 들었습니다.